사일런트 스즈카 그런듯 와 저 상향해야 할 듯 다리 꺾기 덱 자자 11타격 지능 상승 아 아니 잠깐만 안돼 아니 미친 씨야냐 이거 그러지마 틀 써온 이야기 틀 더스 시드에 사일런트 스즈카를 입력하면 다리 꺾기가 나온다 큰거 오나 보스 플라임 아니었나? 보스 먼저 안받는데 육강령이네 근데 육강령도 힘든데 화상 자꾸 들어와서 크럼프 사일런트한테 쉬운 상대가 됐어요 누구지? 보스 플라임 아 능찍까지 하나만 쓸까 아니다 내장의 차량 비탄 없으면 요걸로 버텨야지 registrar 일렴 집사 은행 수상기념 아로나 케이크 회사 특이와 신인 뭐 공부 나 아까워서 먹기 힘들겠다 아잇 표본 나오고 난리야 꼴박해 괜전이 맞지 않나 공포 있어야 육강영 잡을 것 같기도 하고 포르노 관리위원회가 선수 선정한 가장 인기 있는 포르노야 모바일 게임이라 포르가 아님 성인물임 산나비 수상했다구요 요즘에는 얼리 액세수도 수상하는구만 말세다 세트롱 홀스 고승률을 자랑하는 명품 유물표본을 먹었으니 심장클은 따놓은 당상이겠네 표본을 데리고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덱이라면 승률이 높을만하면 안돼 살려주세요 개관이 묻은게 아니 이거 뭐야 아 보셔 먹긴 아깝지 않나 나 안먹어 보풀갱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덱 지금 간당간당한데 복수유물에서 한번 한번 좋은거 떴어야했는데 버텨야된다 버텨 이녀석아 버티라구 오우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흑 너무 아파. 쓰레기 게임. 매우 정품답군. 거울 고개? 거울 고개하기는 뭔가 뭔가 뭔가임. 그래서 안할거야? 호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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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이거... 일댐다리 못 막아서... 부상 들어오면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아 까비 아니다 그냥 쪽보는게 더 쎄겠다 아니? 괸전을 먹었으니 괸전 을 을 주도록 삼아 참으로 정직한 자로다 아 순수 없습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주하는 스즈카 아야이 아야이 아야 스기르 빌섭은 히마리나 왔던데 첫날에 2년도 4850 찍는 광인들이 속출중 너무 무서워 쉼표정 광인 짓을 하면 실제 광인 책임감 있는 어른들 아 선물을 얼마나 모은거야 됐다 떡상각 떴다 떡상 드가자 드가 자 아 어 음 이거 사면 제거를 못해 전략가랑 괜찮은 전략만 계속 나오네 마 덱티컬 하구만 아 아 아 아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이정도면 엘리트 가질 갈만하지않은 음? 아니 펜촉있고 공포포션있으면은 에노삼 나와도 가운데꺼 바로 자를 수 있어 으 나오지말라고 근데 니들 나오라고 그런얘기란게 아니야 맞아서 퍼즐 보는게 나은가? 하는생각이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요 벤촉 바보 호랑이도 재발하면 나온다더니 진짜 호랑이 있던 시절에 그런 농담을 했다고 정말 무섭다 호랑이 특 만자임 호랑이 특 만자임 아니? 설레 아까 괜히 먹었다. 이럴 거면 고게 하나 더 있어. 고탱이 좀 다오. 예. 연금이냐 아드레날린이냐 그것도 아니면 악몽 고개. 아 미친네. 반사신경 대기방 무소유 사일런트 분대개도 안본지 오래된거 같은데 분대 붕대개도 나오는 상상하면서 역배울리내야지 퀴퀴퀴퀴퀴 상상과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역배를 함 반배된 암마 이 정도면 꼬챙이 나오면 먹어야 되지 않나 막상 나오면 안먹을거같은 아 중껀마의 마가 말맞아야네 디귿디귿 웃기지 않는 말 어 고개 하나 더 하는게 맞겠죠 바로 앞에서 강화하면 되겠다 아이아이 집중이 너무 많아 집중좀 치워줄래 황기 까까털 어 구상굿 아 2골드 2골드 빌려줘 그래도 심장전 생각하면 두장 재거나 마찬가지니까 심장전 심장전만 하는건 아니지만 이거 괭괭이 살짝 빡셀거같은데 아르이리님 50개월 구독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와 50개월 아 클릭 미스 클릭 미스 아 악몽 옹오 야비는 필요없고 아 아이고 매우 비열함 병요정 아 아 issues 맞 agency 았 흑 으 으 holiday 으 배 버려진 대단원 포션. 오케이. 범우성 달팽이잡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역배가 다가온다. 다가오는 역배. 두려운 사일런트. 괭괭이. 척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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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고개 두개 들고 갈거야 암튼 중요한건 중괄후 꺾인마음 오예 탈펭이피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피했습니다 오예 탈펭이피했다 뱃백 별거 아니구만 쫄았네 쫄았죠? 도망가죠? 레스업이죠? 레스업이죠? 장신의 난검을 준비합니다. 상점에 민첩 포션 있으면 100%일 것 같은데 주판 있어도 근데 다 못 막은 그래서 발돌림 먹자 덱이 그렇게 빨리 도는 건 아니라서 근데 맞으면서 그냥 요정 하나 빨고 까면 안 되나? 꼬비는 자유가 아니에요 요정 한 대 할래? 아 매돌 너무 좋다 인공물보다 무쇠 포션이 날 것 같음 순수 찾아보자 순수 찾아보자 순수 찾아보자 순수 찾아보자 순수 찾아보자 순수 찾아보자 집주인이 세입자도 모르네 순수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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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이 나은다? 으 뭐야 이거 전성에서 순수 뽑기 아이 두개 다 튀어나왔어 하하 에너지가 안없죠 에너지 좀 없애다 음 능숙 좋고 2단 쓰레기고 자 쓰레기 좀 안 놔둬던가 아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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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극적으로 입장하는 스즈카 어? 정상에 계십니까 실례지만 잊고 계십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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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은 자유에요 과연 그럴까 우린 주인이 되지 않는다 아이씨 노예가 될 것이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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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한 코드가 안 쌓이잖아 아이씨 꿀받네 손상 풀리면 그때부터 방어도 쌓일건데 손상 풀리면 그 턴의 심장 죽어서 이가 없어 심장 어저께 아무것도 못하쥬 아이씨 손가락 부어서 잠만요 김장 죽이고 김장 죽이고 이거 대단원이 사기다 5인 교본은 오늘도 이겼습니다 교본 0 0 0 와 교본 교본 사기다 교본 도템 도템 수즈카 끝 요정은 자유에요 미션 성공 아이고 금강산갈래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저 심장 어저 심장 어저 심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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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정은 바이러스 이어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